주차 달성 2014년 우리 지인들이 제17차 아시아 경기 대회와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우리 시기 전폭으로 불안없이 싸워 조국의 연대를 빛내어 사회주의 수호전에 떨쳐 나선 인민군 장롱들과 인민들을 크게 범호해준 승리의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연구는 모든 종목들의 기술을 아시아와 세계적 수준업국을 위한 사업과 제30차 아시아 경기 대회에 참가자의 경기를 뜻하여 여러 국제인들에서 국민들을 포함하여 186여개의 민간을 획득하는 것을 전투적 파악으로 제기하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조국의 연대를 빛내야 합니다. 조국의 연대를 빛내야 합니다. Q. 일대의 연대는 그 시기 전폭바지와 전폭바지로 기술을 높여와 함께 올라가고 새롭게 됐는데.